착한 사마리아인법 제정 찬성 측 입로를 맡은 정수민입니다.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은 면책규정이라는 점에서 착한 사마리아인법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밝혀드리며 저희는 3가지 근거를 들어 이 법에 이 법 제정에 찬성하는 바입니다. 첫째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사회의 연대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.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제정되어 강제성을 띠더라도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구성원 개개인의 의식 개선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둘째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방관자 효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사건의 목격자가 많을수록 책임이 분산되어 구조를 회피하게 되는 이러한 방관자 효과에 대해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감시자 역할을 하여 구조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셋째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함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이 법은 구조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형벌의 목적이 아닌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부조가 요구된다는 사회 윤리를 좀 더 명확하게 보장하는 것이 기본 취지임을 관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